한투주권의 김진우 애널리스트와 자동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많이 돼요. 한 세 달 넘은 것 같은데요. 네.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더 앞에 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요? 이 정도 할까요? 네. 좋습니다. 인도네시아 뉴스부터 좀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 마켓의 현대차가 깃발을 꽂고 한번 해보자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일본차들이 이렇게 약진했길래 거의 일본차가 그냥 판이라고 그래요? 약진이라는 표현보다 장악, 독점 이런 표현이 좀 더 적당할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이 보통 한 100만 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연에. 네. 연간 판매량이. 네. 103만 대 작년에 팔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죠? 우리가요? 180만 대요. 그런데 인구는 우리 몇 배인데 자동차는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침투율의 척도인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급률. 이걸 많이 국제적으로 비교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100,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자동차 100대를 좀 넘어요. 112대 정도 될 겁니다. 112대 정도. 그런데 그중에 거의 90%가 일본차다는 거예요? 98%요. 98%?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독일차, 미국차 이런 데들 뭐하고 있어요? 안 나가요 거기? 좀 있어요.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 수준이 우리보다 현지화가 낮기 때문에 국민 1인당 GDP가 4,000달러 정도이고 이게 수입차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최근이야 13에서 15%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동네는 수입차 점유율이 훨씬 일본차가 수입차이라 하지만 현지에서 만들거든요. 현지 생산이. 현지화를 한 거군요. 그렇죠. 수입을 해오는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독일차가 잘 팔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폭스바겐이 베이징 가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구로만 따지면 세계 4위 국가고 어쨌든 또 부존자원도 풍부하고 경제도 그러고 하는 나라니까 폭스바겐이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현지 공장을 만들고 일본차와 경쟁할 만한 것 같은데 왜 무주공산으로 일본만 독점하고 현대도 그렇고 왜 이제서야 이렇게 들어가냐 이거죠. 그게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가봤거든요. 7월 달에 사실 인도네시아 공장 이슈가 불거진 게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제 뉴스가 나왔다 그래서 다들 진짜 이런 게 아니라 드디어 확정됐구나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줄다리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도 점검하고 현지 업체랑도 미팅도 하고 했는데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제 이렇게 됐냐 이게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유래가 지금 이게 20년 30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일 시작점은 이게 인도네시아만의 현상은 아닌데 동남아 전체가 다 일본차 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2차 세계대전에 이게 군사기지로 동남아 인근 아세안 쪽을 일본이 이제 활용하면서 일본이 패전하면서 떠났지만 산업자본은 남아서 그쪽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면서 이 밸류체인을 형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잃어버린 브랜드조차도 이제 여기서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고요. 이거가 이제 처음 시작이고 그 이후에 내구성 as 품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자연 독점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한 번 장악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유리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가적인 부수적인 거고 기원을 찾으면 저희가 이제 역사책을 펼쳐봐야 되는 거죠. 선점 효과군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을 제가 우리 김준호 회원님께서 쓴 리포트에서 보니까 현재 2016년 기준이네요. 38.5%가 도요다고요. 그다음에 19.2%가 어디냐면 다이아츠인데 사실 다이아츠라는 브랜드가 알긴 알라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는데 본 적은 많이 없는 차예요. 사실. 저도 미국에서 다이아츠 정말 보면 다이아츠가 있네 이런 정도로 사실 듣보잡이거든요. 사실. 글로벌 마켓에서는. 그다음에 혼도하고 19%고 수집기가 그것도 10%. 미쓰비시 같은 거 잘 안 타는 차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선전하고 있고 태국에서는요. 도요다가 33.3% 1등이고 그다음에 이스지라는 차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잘 안 팔리는 차잖아요. 상용차로 좀 유명하죠. 차라리. 트럭 쪽에. 그러니까요. 이게 말레이지아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필리핀도 미쓰비시가 2등이고 도요다 당연히 1등이고요. 베트남 마스다가 2등이고 도요다 당연히 1등. 이런 차트를 보고 나서는 현대차 한번 들어가볼만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대를 좀 갖게 되기도 해요. 반대로. 그렇죠. 이게 누군가 보면 질리는 차트인 거고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국가들이 주요 아세안 국가잖아요. 이 아세안 국가들의 보통 빅5라고 하면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태국이랑 좀 비슷해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필리핀 나오고 베트남 이렇게 나오는데 다섯 개군요. 네. 다섯 개 나오는데 이 나라를 다 합쳐봐야 35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가 100만 대. 태국이 100만 대. 나머지 이게 좀 베트남이 제일 쫄리고 그런 건데 아직 그렇게 크질 않군요. 아직은. 네.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가 일본. 태국이 87%. 말레이시아가 일본계가 41%. 필리핀이 일본계가 78%. 베트남이 일본계가 47%니까 이게 사실 일본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아예 장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현지 업체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다른 업체들이 시도를 진출 시도를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까 그 나열한 여러 가지 있잖아요. 품질도 있고 미리 선점의 효과도 있는데 제일 이제 딸리는 게 다른 업체들이 후발주자로서 AS망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고장도 많이 나고 오래 타는 습관이 있고 도로 포장도 열악하다 보니까 AS망이 일본 업체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이미 모든 밸류체인이 다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일본 업체들에 의해서 이게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현대차가 결심을 한 거죠. 결심을 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난공불락의 시장이고 지금 GM은 철수하고 GM의 울링이라는 중국 자회사가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를 조금 한 2%도 안 됩니다. 그거 팔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도 약간 관심 있게 보겠죠. 오랜만에 일본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물론 승패야 성패야 2022년은 돼야 좀 윤곽이 잡히겠지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이게 아시아에서 그랬으니까 전 세계에서 그랬으니까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1등인 나라라면서요.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제가 가서 되게 느꼈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일행 중에 굉장히 키 크고 헌칠한 잘생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지나가는 이제 여학생 여자분들이 굉장히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일반인인 거 아는데도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진 촬영을 요청하고 자기들끼리 끼약 하고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뭐 약간 이제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외국인에 대한 호감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인가? 저도 이제 베트남을 몇 번 가보기도 했지만 인도네시아의 한류 열풍을 넘어서 이게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제일 높은 나라다라고 굉장히 이제 여러 분들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갔을 때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연산 몇 대죠? 지금 공장을 짓는 게? 15만 대 정도로 시작을 해서 25만 대로 확장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차종은 뭘 만드는 겁니까? 여기가 이제 차종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MPB MPB라 하면 이제 멀티 퍼버스 비하클이라고 그게 뭐예요? 다목적 차인데? 그렇죠. 멀티 퍼버스니까 다목적이고요. 그냥 미니밴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미니밴이 제일 적당할 것 같고 우리로 치면 뭐죠? 카니발 같은 건가요? 카니발도 거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제 흔히 스타렉스 정도? 카니발, 스타렉스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위니밴이 한 40% SUV가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 거라고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도 생산할 계획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인센티브가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그냥 언급 정도만 했습니다. 일단은 세단은 없군요. 세단은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세단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도로가 뭐 그래도 자카르타 시내 정도는 완비가 돼 있지만 외곽으로 가면 아직도 비포장도 많고 또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기기도 하고 해서 구조적으로 세단은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시내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도심지를 벗어나면 인도는 완전 흔히 이제 뭐 유모차는 상상도 못하고 이를테면 인도의 상태도 도로도 그닥 도심지를 좀만 벗어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단이라는 게 사실 승차감, 정숙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대가족 문화라서 큰 차를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도네시아의 성패가 앞으로 한 2, 3년 안에 공장이 완비되고 이제 출하가 시작되면 초반 기세가 어떻게 나올 건지 그전에 많은 마케팅을 준비를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성공하면 아까 말씀하신 5개 나라 아시안 국가 중에 5개 나라 제일 큰 경제권으로 조금 조금씩 들어간다면 사실 글로벌 마켓이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약간 후퇴하고 있는 마켓이잖아요. 자동차가.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장. 중국 쪽에서는 이제 고전 중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또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 이런 기회에 어떻게 수요 공백이 좀 있는 것들을 이 아시아 마켓에서 향후 10년. 왜냐하면 내년부터 이제 새로운 10년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2020년이니까. 현대기아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의미 있는 정도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체 판매량으로 치면 현대차 같은 경우 1년에 500만 대 정도를 판매하기 때문에 이번에 25만 대를 만약에 다 증설하더라도 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이게 아세안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교두보호를 마련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성공 여부를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확장하는 게 맞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중국은 줄일 거예요. 중국을 줄이고 지금 설비가 비기 때문에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는 효과가 있죠. 이게 중국이 한창 좋았을 때는 흔히 이제 중국의 대체제 또는 이제 중국을 보완하는 거로서 아세안이 거론됐을 때 아니 뭐 중국 잘 되는데 우리가 굳이 아세안 일본 업체 판까지 갈 필요가 있어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중국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렇군요. 투자 결정을 망설이는 과정 한 2년 동안 거론이 됐고 이 투자 의사 결정을 마지막에 내리는 과정을 보면서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이 투자가 어느 정도 밑밥을 깔고 가는구나 신난방 정책이라고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이거에 대해서 뭘 기여할 게 없냐 내지는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딱 거기에 부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걸 지원해요. 그런데 그 지원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일본 업체들 판인데 이거를 왜 지원해줄까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정부 관계자를 만난 거 아니지만 그쪽에 코트라분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정부 관계자 내부에서는 일본 업체 쏠림형 현상을 굉장히 경계한다는 거예요. 일본 차가 인도네시아 시장을 95% 이상 장악한다는 건 일본 경제에 대한 우존성 같은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걱정해야 될 정도라는 얘기죠. 일본 차 속 빠지거나 일본 차가 문제가 생기면 인도네시아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경각심.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 업체 일본에 대한 선호도가 제가 몇 퍼센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국보다는 사실 높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에 그런 역사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게 일본 업체들에 대한 경계심 게다가 여기는 추가적으로 성장이 나올 게 없다는 우려 일자리 이런 것들도 같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현지 정부의 지원도 굉장히 끝까지 밀당을 하면서 얻어낸 거고 마지막 조각이 뭐냐면 한류예요. 한류.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90%를 넘는 유일한 1위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국 차에 대한 호감도로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아까 제가 15만 대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동차 시장이 2022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점유율이 한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해야 되는 숫자거든요. 그렇죠. 15만 대 기준으로 한 15%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일본 업체 대비 얼마큼의 한국 차에 대한 호감도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느냐. 2022년까지 한류가 유지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차피 게임의 성패는 2022년 이후에 갈리겠지만 저희가 이 삼박자 한국 정부 인도네시아 정부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호감도 이 세 가지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체제로서 거론되는 중국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나쁘지 않은 투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류가 그때까지 계속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확신해요. 그렇습니까? 할 거다. 계속 걸그룹 보이그룹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때까지 BTS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기가 살아있다는 뜻인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BTS가 인기가 꺾이더라도 누군간. 제가 이름은 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새로운. 그리고 홍대 앞에만 가보십시오. 계속 저 좀 픽업해달라는 우리 청년들이 계속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낙관적으로 보고 싶고. 제네시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gv80이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며칠 남은 거예요? 원래는 내일이었잖아요. 원래라는 거는 이제 미디어 공개 행사가 내일 예정이 돼 있었다고 이제 뭐 킨텍스 행사도 잡아놓고 이렇게 했다고 알려졌는데 연기가 됐죠. 왜 그렇죠? 뭐 세부적인 저희가 내부적인 사정을 여기서 뭐 정확하게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점검을 할 게 많고 품질의 만전에 기하다 보니 늦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게 실무적으로 보면은 보고서를 쓸 때도 이게 마지막에 뭐 오타 한 번 더 보고 그래프 한 번 틀린 거 없나라는 점검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과정으로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제네시스가 12월 출시였어요. gv80이 그랬다가 막 9월 10월로 앞당겨서 출시한다라고 막 먼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가 다시 늦춰져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때 신차 공백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당기면 신차 공백을 좀 줄인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g80 gv80 말고 세단에 해당하는 g80을 내년으로 미루고 gv80을 앞당긴다였는데 이게 g80은 원래 하던 차고요. gv80은 처음 만드는 차인데 처음 만드는 차를 스케줄을 앞당기는 게 제 생각에 내부적으로 약간 좀 이제 무리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왜냐하면 그게 내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또 아시다시피 한 번 출시하고 나서 지금이야 결함 고치면 되지만 한 번 출시하고 나서 예를 들어 단차 아니면 어떤 사소한 결함이 발생하면 그거 굉장히 또 프리미엄 브랜드를 표방하고 있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게 일각에서 말하는 치명적인 결함. 엔진 결함이다. 아니면 보고서로 비유하자면 오타가 아니라 논리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내년으로 미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봐서는 12월 중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경험상 이제 창상을 해보면 높은 분이 그 높은 분이 어느 레벨인지 모르겠어요. 야 그래서 당길 수 있냐? 야 빨리 좀 하자. 그러면 이제 실무자들 통상 그러잖아요. 해보겠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했겠지. 그런데 그게 신차인데 완전 신차인데 그렇죠? 거기서 처음 나오는 저 suv잖아요 그렇죠? 제네시스 라인에서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제 최종 결과물을 저희가 보고서에 비유를 하는데 보고서를 가져왔더니 그 윗사람이 보면서 오타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오타 나오면 안 되는 보고서야. 이렇게 이제 최종 검수 작업이 늦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소나타 위급의 제네시스가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회사의 전무급들이 타던 옛날 제네시스. 그걸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로 도요다의 뭐죠? 도요다의 렉서스를 표방하면서 제네시스 브랜드를 만든 게 한 3년 넘어가나요?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말씀하신 대로 단일 모델로서 존재하다가 그러니까 소나타, 그랜저, 아슬란 없을 때 제네시스의 에쿠스였다가 제네시스가 별도의 브랜드로 독립을 해서 기존의 제네시스는 G80이 됐고 기존의 에쿠스는 G90이 된 게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4년 전이죠. 그런데 처음에 좀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브랜드를 듀얼로 갖고 가는 게 맞으며 이게 과연 본질적인 차별화가 이루어질까? 그리고 현대차의 수익에 이바지를 하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4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평가를 해보면. 4년 중에 2년은 잘 굴러갔고요. 2017년부터 뭔가 삐걱대기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 베이스가 지금 되게 낮아요. 망가져 있어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망가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차가 안 좋아서는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판매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래요? 이게 세담만 팔아서 줄은 것도 있겠지만 딜러망이 지금 굉장히 붕괴까지는 아니고요. 딜러망이 지금 개점 휴업 상태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그런데 현대차 딜러가 옆에 좀 인테리어 잘해가지고 제네시스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좀 됐죠. 왜냐하면 프리미엄 브랜드로 아까 처음 하신 질문대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제네시스가 별도의 건물이 따로 떨어져 나온 이를테면 렉서스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현대차 딜러 쇼룸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대차가 입구에서 저를 맞이하는 게 주로 세단이에요. 맞이하다가 엄청난 폭풍할이 사이사이 지나가다가 비유하자면 갑자기 제네시스 존이 나타나면서 이때부터는 갑자기 걸어가던 사람이 정중해지면서 지금부터 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소비자의 마인드가 여기서부터는 제네시스 존이니까 돈을 더 써야 돼. 이게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쉽지 않은 마케팅이거든요. 딜러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존하는 거죠. 제네시스를 동시에 팔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태생 자체가 기존 모델로서 준비하던 거였고 현대차 기존 딜러 입장에서는 G80이나 G90이나 내 새끼들이에요. 내가 원래 팔던 제네시스 에쿠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는데 당연히 같은 공간에 전시를 했었고 근데 이게 약간 전략이 혼재되어 있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딜러망을 조기에 분리해야 된다라는 전략이 있었고 그런 지적도 있었고 맞는 지적인데요. 근데 이제 조기에 분리하려다 보니까 이게 막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지법 이런 딜러만 간의 계약이 맞물리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죠. 기존 딜러 입장에서는 내가 제네시스 에쿠스를 팔다가 갑자기 현대차가 G80, G90이라고 하면서 이거 계속 팔고 싶으면 투자를 더해. 건물을 더 짓던지 교육을 더해라고 얘기한 느낌이죠. 그래서 서로 소송도 난무할 뻔하고 보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왜 우리의 계약상에 나는 제네시스 에쿠스를 팔 권리가 나한테 있는데 왜 이렇게 제약 조건을 다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하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네시스의 미국 딜러망 조기 분리를 둘러싼 진통이 있었고 그게 판매에 또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네시스 안녕하냐라고 했을 때 2015, 16까지 잘 나가다가 2017, 18부터 지금 꺾이기 시작해서 사실 2018년부터는 G70이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모델이잖아요. 기존에 없던 모델이고 그래서 좀 아쉽죠. 그게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고 다니는데 차는 잘 만들어 놓고 안 팔려요? 이게 지금 딜러망의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문제잖아요. 되게 아쉽죠. 이게 사실 평가 되게 좋아요. 이게 뭐 저희가 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상이 있고 좀 약간 나눠먹는 상이 있겠지만 되게 의미 있는 상을 많이 탔거든요. 이를테면 북미 올해의 차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을 이제 많이 타놓고선 이게 뭐 딜러망 문제로 인해서 이게 좀 제대로 이걸 빛을 바라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데 제가 본질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네시스 90인가요? 제일 큰 게? 그렇죠? 예전에 에코스 에코스잖아요. 회사로 치면 회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이 타는 차고 그렇잖아요. 그게 타켓이 예를 들면 렉서스 LS 시리즈의 제일 큰 차 그렇죠. 혹은 메르세드 벤스의 S 클래스 S 클래스 혹은 뭐죠? 아우디의 8 그렇죠? 8이고 BMW 7 시리즈고 그렇죠. 기암들 선택을 하냐 이거예요. 딜러망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사장님들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됐고요. 나 저 제네시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이거죠. 가격대도 비슷하다면 고객층은 이제 제네시스가 아마 이제 그쪽에 분석하는 쪽에서 우리 고객의 프로파일을 정리할 거 아니에요. 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고객은 이를테면은 SUV 팔고 넘어온 건지 아니면은 뭐 도요타 타다가 렉서스가 아니라 기본적인 도요타 타다가 넘어온 건지 아니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기꺼이 S 클래스 타다가 넘어온 고객인지 근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모두 다 예상하시다시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효경쟁보다는 다른 측으로 어필을 해야 될 거 싶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가격도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고 그리고 제네시스가 속해 있는 글로벌 고급차 시장이 전체 자동차 시장의 10%거든요. 근데 여기는 성장 계속해요. 뭐 좋죠. 그러니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랑은 좀 달라요. 계속 성장하는데 이 10%를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 그런 걸 그려놨어요. 계층화를 그려놨거든요. 우리 좋아하는 피라미드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1등급 이제 티어 1, 티어 2, 티어 3 그려봤는데 예민하죠. 예민한데 제네시스가 그 피라미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0.9%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물론 타도 S 클래스 타도 뭐 이거 다 좋은데 저희는 지금 차를 굉장히 지금 적게 팔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피라미드에 한 꼭지라도 끼려고 이제 열심히 하는 이 피라미드 안에 몇 면을 보면은 신생 브랜드가 없어요. 제네시스가 막내예요. 그나마 제네시스 바로 윗고참이 누구냐? 테슬라예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는 다 뭐 20년 30년 전에 이제 짬밥이 다 된 사람들이 된 브랜드들이니까 네. 뉴비예요. 완전 이제 신인인데 거기서 이제 S 클래스랑 맞짱을 뜬다? 어 저희는 이게 마케팅적인 목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제네시스가 지금 1년에 다 합쳐봐야 9만 대 정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저희 예측에 따르면은 라인업이 늘어난 효과 딜러쉽 정상화되는 효과로 내년엔 16만 대 내후년엔 30만 대로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가 미션인 거지 그 동급에서 그쪽의 마켓쉐어를 장악해 들어가는 그런 레벨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양산차 타다가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양산차 중에서도 비싼 차 있어요. 굳이 그런 프리미엄으로 안 가더라도 뭐 큰 차급 크면은 크거든요. 그런 거 옆으로 평행이동하는 사람도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조금은 있겠죠. 가격을 생각해서 제네시스가 사실은 각 매체에서 찬송 찬사를 받고 있으니까 저희가 고객 프로파일을 보면 제네시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현대 입장에서는 브랜드의 어떤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 제네시스가 그로울 마켓 특히 미국에서 경쟁차종들하고 선전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딜러망의 어떤 라인업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숙제가 있다. 이 말씀인데 gv80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제네시스가 브랜드가 여러 가지 안 팔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딜러망을 많이 얘기했고 라인업이 딸랑 3개밖에 없잖아요. 전부 다 3개 다 세단이에요. 저희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이 세단 100% 이 정말 순수한 퓨어하게 세단만 가지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 아까 그 고급차 피라미드 중에 유일하거든요. 세단의 마지막 수호자도 아니고 지금 이게 지금 혼자 일으키고 있는데 그 다음이 테슬라거든요. 테슬라가 근데 이 세단 비중이 높은 이유는 모델 3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SUV 라인업이 없는 게 이게 제네시스 별도의 딜러 샵이 생기더라도 방문조차 안 할 정도의 이유였는데 GV80이 한번 가볼까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딜러 트래픽을 좀 이제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약간 좀 위축돼 있는 딜러망에 다시 이제 회복해서 잘하고자 라고 하는데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객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한번 나오시죠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뭐 G80은 나온 지 4년 된 차고 차 세 개밖에 없고 네 그래서 뭐 새로 나왔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한번 얼굴 한번 뵈려고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바쁜데 뭐 네 그래서 그러니까 GV80이 있어야 한번 가볼까 건덕지가 있는 딜러 트래픽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G70, G80, G90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게 트리거가 이게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셨죠. 아니요. 실물이요? 아니요. 못 봤죠. 못 보셨어요? 네. 보셨습니까? 보셨다는 설이 있던데 아 몇 명은 봤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안 보여주더라고요. 에이 봤는데 안 봤다 안 봤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근데 뭐 이미지 많이 도니까 아니 시승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출시가 공식적인 출시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아 공장단에서도 그런 게 안 하는구나 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했잖아 이거. 근데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안 했어요. 아 못 봤어요. 내가 이렇게 기술 좀 확 했네요. 네. 실제로 아직 못 봤고요. 알겠습니다. 자 김준호 애널리스터를 모셔서 두 가지 이슈 얘기를 했어요.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전망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네시스의 신차가 물론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조금의 어떤 변화의 가능성 읽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주가에 관심이 많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광고 하나만 보시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한 10여 분 시간은 현대차 주가 기아차 주가 그리고 현대 모비스 주가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칼린 이용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김준호 애널리스트에게 그 질문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한국투자주권의 자동차 베스트 애널리스트죠. 김준호 애널리스트와 다시 얘기를 해보는데 리포트를 11월 27일자 리포트를 보니까 목표 주가 18만 5천 원이에요. 유지예요. 유지. 매수 유지인데 갭이 한 5만 원 이상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한 갭이에요. 대용주니까 더더군다나 개별 종목도 아니고 18만 5천 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목표가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주가가 빠져서 갭이 벌어졌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희가 14만 원, 15만 원대에서 18만 5천 원을 제시를 했는데 주가가 빠졌고요. 빠진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한 것 같은데 그러네요. 글로벌 자동차 경기가 안 좋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 주식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만 순환매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10월에 바이오 9월에 IT 지금 자동차를 살 만한 뭔가 혹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유지하는 이유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주에 제 머릿속의 시나리오는 11월 14일이 되게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11월 14일? 기억하시나요? 11월 14일이 아마 이슈가 많아서 저희 쪽에서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미국의 무역 확장법 관세를 자동차 관세를 때리냐 마냐 그런데 되게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냥 넘어가버렸네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뭐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뉴스를 전달 안 했네. 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없었으니까. 한다 안 한다도 없고. 네. 없었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저희의 11월 전략은 뭐였냐면 11월 초부터 현대차 주가가 계속 안 좋아 있었으니까 반등의 시나리오는 11월 14일에 일단 유예 내지는 면제 내지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고 네. 리스크가 하나 이제 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단 콤보가 있다 생각했어요. 그 다음 주인 지난주가 됐죠. 지난주에 그랜저가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그랜저가 뭐 출시가 된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거든요. 잘 팔린다. 언론에 여러 가지 나왔지만. 선존도 굉장히 잘 빠졌더라고요. 이게 뭐는데 주가가 안 움직여요. 어쨌든 그게 이제 1차 그런데 그건 아직 끝난 이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매월 초에 하는 일이 지난달 판매량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2월 초 되면은 11월 판매량 나올 때 다들 그랜저 몇 대 팔았나. 그러니까 요새 장이 그래서 그런지 다들 데이터를 보고 움직여요. 네. 예전에 막 센티먼트 좋을 때는 그랜저 출시된다. 내지는 사전계약 막 17,000대래. 그러면 주가가 팍팍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약간 조금 보고 움직이는 것 같고 어쨌든 그게 이제 1단 콤보였어요. 2단이 뭐였냐면 원래는 내일로 예정돼 있던 제네시스 출시 GV80 출시였는데 2단 콤보도 없었는데 12월로 미뤄졌죠. 그게 이제 미뤄졌고 3단이 뭐냐면 현대차가 CEO 인베스터데이를 다음 주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하나씩 원래 이벤트가 있었던 거예요.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저희는 긍정적인 내용을 전달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주관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년 가이더스나 아니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밝힐 예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정말 이 3단 콤보마저 안 먹히면 정말 이거는 이제 다들 관심이 없는 거다 했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뭐 이제 제네시스 아직 이제 2주 3주 밀린 거니까 그다음에 CEO 인베스터디도 남아있고 그랜저도 지금 다음 달 초에 판매량 이제 공시가 될 거고 해서 저희 생각하는 반등의 시나리오는 그겁니다. 아니 근데 그랜저는 뭐 지금 예약 판매니까 불티나게 팔리는데 그 숫자에 어차피 물리적으로 지금 뭐 어느 정도 그게 주문 기준이에요? 아 지난주부터 출고가 되기 시작했죠. 출고 기준이에요. 출고는 물리적으로 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00% 하겠죠? 100% 하면은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캐파시티가 이게 좀 약간 플렉서블리티가 있겠지만 한 달에 만드는 거나 한 만 대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리 좀 만들어놓을 수 있겠죠. 출고되는 거 기준으로 만 2,000대 만 3,000대인데 이게 지금 뭐 결국 이제 실정 얘기하는 건데 그랜저가 돈을 저는 개인적으로 쓸어 담는 모델이라고 차종별로 수익성을 공개 안 하죠. 제일 좋아요? 네. 쓸어 담는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자동차 어떤 특정 모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네. 첫 번째는 이게 10만 대 이상을 판매량을 넘을 것 네.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은 쳐줘야 된다. 그렇죠. 단일 공장에서 만들어지면 더 좋아요. 네. 두 번째는 차급이 높아서 옵션 탑재율이 굉장히 높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를 타지 않을 것 이게 무슨 뜻이게요? 현지 생산, 현지 판매 네. 네 번째가 출시 1년 차가 아닐 것 왜냐하면 출시 1년 차에는 각종 비용이 집중돼요. 이 네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출시는 신차입니다. 5년마다 신차 그랜저거든요. 네 가지 다 만족해요. 그래서 그랜저가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에 판매량을 뭐 정확히 몇 대까지는 모르겠지만 만 대를 넘을 건 굉장히 확실해 보이고 그랬을 때 11월 만 대 12월 만 대를 넘으면 4분기 실적 얘기하는 거죠.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나타도 그렇고 그랜저도 이렇게 디자인이 풀체인지가 됐잖아요. 네. 좋더라고요. 그랜저는 페이스리프트인데도 굉장히 풀체인지성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페이스만 바꾸는 게 많은데 지금 이제 엔진도 바뀌는 사이클이고 플랫폼도 바뀌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탑재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디자인 언어가 새롭게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풀체인지 같은 페이스리프트가 됐죠. 그리고 현대차 주가는 그래서 18만 5천 원 유지를 한 상황이고 이건 뭐 어쨌든 주가가 빠져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연말 주가는 어느 정도 보세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한 달.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한 달 주가 글쎄요. 제가 연초에는 한 달 주가 연말 주가가 연초에는 이제 많이 남았으니까 네. 이제 좀 더 편하게 지르잖아요. 압박 면접이에요 이게 네. 연말에는 다음부터 안 나오려고요. 연말에는 15만 원 이상 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5만 원 가려면 한 달 내에 완전 급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보다는 확실히 높은 위치에 머무를 거다라고 굉장히 정치인스럽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렇게 질문 안 할게요. 계속 나와주세요. 기아차는 어때요? 기아차 주가 좋잖아요. 사실 제가 현대차 주가 물어볼 때만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거 얘기할 때는 자신감이 기아차 모비스 이런 거 기아차 모비스 위아 지금 다 제 tp 찍었어요.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데 맏형이라서 아픈 데를 찌르시는 거죠. 원래 이제 그렇게 질문을 잘 하시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올해의 위너는 자동차 섹터 내에서 섹터 전체 좋아요. 그런데 자동차 섹터 내에서 올해의 위너는 기아차인 줄 알았는데 연말이 다 돼 보니까 올해의 위너가 모비스네요. 쭉 올랐어요. 기아차는 그래도 좀 내려왔고 그다음이 이제 의외로 위아 오늘도 좋았고 그다음 기아차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올해 먼저 돈 그래서 지금 맏형이라고 보통 모비스가 제일 좋은 거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김진우 애널들도 그런 얘기들 어차피 형들 첫째 형 둘째 형한테 나갈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놈이 좋아져요. 막내가 좋아져야 그다음에 그걸 탑재한 걸 많이 팔면 둘째 형 첫째 형이 좋아진다. 래깅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모비스만 좋은 것 같은데 모비스가 막내라 그러면 현대차 내부에서는 되게 으잉 할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표현보다 사실 부품회사는 원래 그렇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모비스가 평범한 부품회사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배구조 얘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모비스는 굉장히 미래차의 핵심이고 현대차가 판매량을 더 애드하는 거는 끝났고 아까 뭐 인도네시아 증설을 하더라도 다른 데서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전기차 얘기 저희가 실컷 했지만 이게 미래차 전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잖아요. 거기 중심에 전기차 가운데서 모비스가 딱 서 있고 자율주행 가운데서는 만도가 서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대차든 기아차든 자동차를 밀 때는 힘들어요. 저희의 핵심 아이디어는 대부분 바텀업에서 나와요. SUV, 지금 제네시스, 엔진, 플랫폼 그런데 이제 지금 챌린지가 어디서 들어오냐 탑다운에서 경기, 환율, 경쟁사 그런데 이제 이런 외부 환경이 되게 안 좋은데 자동차는 그래서 계속 저희가 검증을 하고 보여줘야 되고 숫자를 보고 움직이잖아요. 아까 그랜저 얘기했지만 그런데 모비스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이게 뭐 아규가 없어요. 이게 뭐 부딪히는 챌린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밀기 편해요. 전기차 아시죠? 우리 맘 통하죠? 예 하고 그냥 바로 전기차는 예입니다. 예전에 전기차에 대해서 되게 논쟁이 있었죠. 그런데 전기차 저도 예전에 7년 전에 PT할 때는 되게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하여튼 7년 전에 PT할 때는 상대방 눈치를 싹 봐요. 이 사람 전기차 좋아하는 사람인가 안 좋아하는 사람인가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그때는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수소차처럼 되니 안 되니 논쟁이 있는데 지금 앉자마자 전기차 아시죠? 뭐 이러면 전기차 예수해 줍니다. 대세니까. 네. 대세니까.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사실 내년에 전망까지 좀 연결을 하면 아무래도 자동차 완성차 OEM보다 대형 부품 회사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현대모비스 주가는 사실 10월 중순 이후에 계속 올랐어요. 그런데 목표 주가가 31만 원이니까 이것도 비율로 따지면 현대차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갭이 있는데 어쨌든 갭이라는 거를 상승 여력이라고 저희가 환산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직 투자 의견을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기아차와 위아는 만두도 그렇고 저희의 목표 주가를 한 번씩은 찍었죠. 사실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찍는 거를 좋아할 것 같아서 안 좋아할 것 같으세요? 좋아했다가 안 좋아할 것 같으세요? 네. 좋지만 그남부터 되게 고민스러워요. 사실. 어떻게 할까? 찍으면 되게 뿌듯하다가도 아시 어떡하지 이거 이제부터는 그런데 이제 모비스랑 현대차를 저희가 이제 선호주로 좀 하는 이유가 반대로 말하면은 목표 주가에 아직 상승 여력이 저희가 보기에는 있다는 거고 위아에 대해서는 저희의 목표 주가를 지금 계속 간지럽히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챌린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도 이제 위아에 대해서 단기적인 상승 매력이 어디까지 있을까 뭐 중장기 투자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런 걸 계속 고민하는 거고 그래서 모비스랑 현대차도 저희가 지금 이제 자동차 뭐 사야 되냐 그러면 차트가 바짝 서 있는 위아 아니면 기아 이런 것보다 저희가 모비스랑 현대차를 좀 더 선호하는 배경입니다. 그 형제들끼리 키 맞춤 할 거다 이런 얘기시죠? 뭐 밸류에이션도 기아차가 좀 더 쐈다가 지금은 더 비싸죠. 그리고 모멘텀이 현대차에 좀 더 기아차 대비해서 집중이 돼 있고요. 선호 순서를 정리하자면 대형 부품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편한 선택이 될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 두 개 중에는 현대를 좀 더 선호하고 있고 기아차 많이 올라서요. 기아차가 뭐 떨어져야 마땅하다 이런 것보다 투자 매력 관점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좀 더 선호되고 만도는 어때요? 만도가 지금 남자 주식이잖아요. 베타가 굉장히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만도 좋아합니다. 저희가 만도에 대해서 톤을 바꾸고 좋게 보기 시작한 게 2만 원대에서 한참 머물다가 저희가 좋게 보기 시작했다가 올랐다 이게 아니라 저희가 한 중국에서 떨어지는 것들 거의 마무리되고 거의 더 이상 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에이다스 더 많이 올라온 시점부터 계속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도는 이슈가 나오면 주가 움직임이 엄청 크죠. 그래서 이제 좀 빠질 때마다 이 미래 트렌드의 핵심에 있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실제로 앱티브 투자했을 때 빠질 때도 앱티브도 여기서 한 번 다뤘었죠. 앱티브 투자했을 때 빠졌을 때도 만도가 굉장히 빠졌는데 그때가 매수기회였고 얼마 전에 만도가 또 여러 가지 노이즈로 빠졌을 때도 매수기회였고 앱티브 투자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왜 정의선 부회장이 미국에 굉장히 규모가 큰 자율주행을 하는 업체하고 전략적 제휴를 한다 했을 때 만도가 여기서 배제되는 거 아니냐 그런 루머 때문에 확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멀티풀이 그때 조금 챌린지를 받았다가 다시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아직도 자율주행이라는 측면에서의 미래차의 축은 만도고 전기차의 축은 모비스고 이렇게 분리해서 봐도 되겠습니까 만도도 전기차를 하고 모비스도 자율주행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확하게 흔히 어떤 호재 어떤 팩터에 움직이냐라고 보면 만도는 자율주행이랑 연결이 되고 모비스는 전기차랑 많이 연결이 되죠. 자동차 부품 회사들 주가가 한때 pbr 기준으로 0. 몇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연초에 유행 많이 했죠. 뭐 0.100홀 0.200홀 아직도 0.2배에요. 그래서 이게 답이 없어요. pbr이 현대차가 0.5배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아까 선을 그은 게 대형 부품주라고 했잖아요. 중소형 부품주가 아니라. 분기마다 하나씩 사고를 사고 쇼크를 내니까 2분기에는 한국 단자 꽤 큰 데인데 그렇죠. 3분기에는 sl이 쇼크내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중소형주 종목 피킹하는 게 저희도 겁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를 딱 집어서 이거 날라갑니다 하는 게 예전같이 막 이게 자동차 전반적으로 좋을 때는 아닌데 지금은 양극화되는 게 확 보이거든요. 전체 다 합쳐놓으면 이익이 늘어요. 그런데 까보면 누구는 박살나고 막 그 안에서 쇼크나고 하니까 저희가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건 맞는데 종목 피킹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안하다는 얘기네. 좀 고급차 소유주나 아니면 좀 이렇게 트렌드에 노출되어 있는 업체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펀드매니저 앞에 가서 그러면 짐 애널리스트는 뭐 사야 됩니까? 자동차 업무. 그냥 모비스 사세요. 편하게. 만도나. 이러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뭐 저도 이제 종목 하나 화려하게 해서 네. 뭐 kmw나 hlb나 업종이 그런 업종이 아니더라고 저도 하나 뭐 이게 뭐 하나 그렇게 옛날에 그런 종목 많았어요. 저는 지금은 주가 이제 그 이런 표현에 대해서 좀 안 좋은데 뭐 우리 산업도 한때 많이 밀었고 s&t 모티브도 막 재밌죠. 그게 재밌는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접근하기 쉽고 근데 지금은 뭐 제 능력이 좀 이제 딸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그 리스크 리턴 대비 저희가 좀 더 트렌드가 분명한 거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헐적으로 급등하는 자동차 부품주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자동차 부품주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에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뭔가 정말로 미녀를 꼽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전만큼 그렇게 유효하지도 않고 굉장히 리스크해 보인다라는 그 말씀은 반면 교사로 삼으면 그럴 수는 있다. 그렇죠? 자동차 부품 쪽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뭔가도 여기 개입이 돼 있는데 그래서 찾아놓고 보니까 모비스 같은 것들이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자, 자동차 얘기를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내년에 현대, 기아 혹은 모비스, 위아 이런 주식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 우리 내수라든지 혹은 글로벌 경기의 터닝이라고 보여지고 또 신용국 시장에서의 진출이라든지 또 신용국 시장에서의 진출이라든지 이런 시도들이 귀가하셔서 좋은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우리 오늘도 경제의 신과 함께해